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료원 호흡기내과 김수연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어려워요. 호흡곤란이 있으신지 저희가 역으로 먼저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기침이 있다, 가래가 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숨 차세요? 그러면 숨 찬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숨 찬 거를 크게 경험하지 못한 경우이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증상이실 텐데요. 다양한 강도로 나타나고 어떤 분명한 느낌으로 호흡할 때 불편하다라는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숨이 찰 때도 있고 안 찰 때도 있고 이러실 텐데 보통 저희한테 호흡곤란이 있어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시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공기가 부족하다, 호흡하는데 힘이 든다, 가슴이 답답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의사들은 진료실에서 이게 진짜 호흡곤란인가 아니면은 그냥 가슴이 답답한 건가, 마음이 안 좋은 건가 이거를 사실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게 핵심 질문입니다. 내가 숨 찼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고 이 중에 이제 해당되는 게 어느 쪽에 있는지 보시면 좋을 텐데 우선 저희가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는 심장이나 폐가 안 좋은 이 경우거든요. 활동할 때 증상이 심한지 만약에 활동할 때는 숨이 찬데 쉬면은 좋아진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진행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원인이 있을 때 물어보면 대중이 없어요. 어떤 때는 뭐 가만히 있을 때 숨이 차고 주로는 바쁘거나 뭐 이제 일을 할 때는 잘 못 느끼는데 집에 혼자 멍하게 있으면 숨이 찬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심리적인 이유, 스트레스가 많았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호흡기 내과이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 있는지도 좀 간별을 해드려야 되는데 호흡 곤란이니까 대부분 다 폐 문제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지만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밤에 숨이 차서 깨시는지가 또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폐나 몸이 붓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걸어 다닐 때는 중력의 영향으로 분산이 돼요. 다리 쪽으로도 물이 가고 이런데 눕게 되면 그 혈류가 다 심장 쪽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중력의 영향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눕자마자는 괜찮은데 누워서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 심장에 점점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다가 한두 시간 뒤에 깹니다. 숨이 차서. 그거를 저희가 발작성 야간 호흡 곤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다리가 부어요. 그리고 잘 물어보면 최근에 한 1, 2kg가 이유 없이 좀 쪘다라고들 하시는데 그게 물살인 거죠. 이런 경우가 심장 문제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또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표는 항상 어렵지만 호흡기 내과은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물어보고 심장 내과은 선생님들은 이쪽을 물어보는데 비슷해요. 보통 의사들이 숨 차요? 얼만큼 가면 숨 차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100m 가면 숨 차다. 뭐 지하철 계단 많이 다니시니까 운동 안 하시는 분들도 지하철 계단 오르면 숨 차다 하시기도 하는데 저희가 의미 있게 보는 경우는 동년베드랑 걸을 때 숨이 차기 시작하면 그거는 사실 문제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느껴지거든요. 내 친구랑 나는 나이가 들어서 숨 찰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같이 평지를 걸어가는 데 숨이 차다. 그거는 적신호에 해당이 됩니다. 심장 쪽에 있어서는 3단계 일상생활 이하의 일에 해당하는 평지에서 걷는데 전력질주하는 것처럼 숨 차다. 그러면 문제시 되는 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들이 위험 증상인지를 빠르게 좀 평가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호화도 측정은 안 된다. 그러면 청색증이라고 해서 입술이 파랗거나 손끝이 파래지거나 이거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빈호흡이나 부호흡근 사용 이건 뭐냐면 호흡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진짜 숨이 찬 분들은 우리가 보통은 1분에 한 15회 전후로 숨을 평온하게 쉬는데 숨을 굉장히 빨리 쉬는 거 물론 아기들은 빨리 쉽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20회 이상 숨을 쉰다면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과정에서 갈비뼈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 근육을 굉장히 들락날락하면서 숨을 쉬거나 어깨를 들썩들썩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힘이 든 경우에 해당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쎅쎅거린다, 그렁거린다 거기다 더해서 의식이 떨어지거나 저혈압이 있고 빗맥이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동반이 된다면 일단 빨리 의료기관을 찾고 그 중에서도 응급실에 오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호흡곤란이 왜 생기나 기전이 뭔가 너무 어렵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호흡에 관여하는 어떤 수용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산소가 모자른다 이산화탄소가 너무 높다 이런 신호를 막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빨간 선에 해당하는 그러면 머리 쪽, 중추신경계 쪽으로 숨을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러면 중추신경계에서는 다시 호흡근육, 행경막 이런 대로 숨 쉬어라 라고 다시 운동신경을 보내줍니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숨을 쉬어야 된다고 신호를 보냈는데 우리 폐가 약해져서 숨을 못 쉰다 그럴 때도 숨이 차고 반대로 숨을 더 많이 쉬어야 되는 어떤 상황 심장이 더 빨리 뛰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것도 역시 숨이 찰 수가 있는 거죠. 이 표로 네 가지로 압축이 되는 숨이 찬 이유를 조금은 설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거 먼저 볼게요. 내가 살이 쪘다 최근에 그리고 디컨디셔닝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말 그대로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위축이 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심장이나 폐가 괜찮다 하더라도 힘이 드신 거거든요. 어떤 운동을 할 때 모터가 잘 안 돌아가니까 더 많은 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식사 잘 안 하시죠. 아니면 식사하실 때 반찬 같은 거 잘 안 챙겨 드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근육이 많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숨이 차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진짜 숨 찬 게 아니라 힘이 든 거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임신 중에도 사실 숨이 당연히 차겠고 빈혈이 있다.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더 많은 호흡이나 심장 박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 맥이 빨라지고 숨도 차게 됩니다. 세 번째 상황이 아까 이제 심리적 문제라고 말씀드린 경우인데 대부분 뭐 요즘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하면 대부분은 없다고는 하세요. 근데 이제 나도 몰랐던 스트레스가 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 다른 증상이 많이 나타나세요. 밥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여러 다른 정신 신체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아니면 이제 너무 막 분노해서 과호흡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환자분들께 설명만 드리게 돼도 이건 가짜 호흡 곤란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것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해드려야 될 건 이 위에 두 개이거든요. 폐가 안 좋다. 심장이 안 좋다. 예를 들어 심장은 심부전이라고 해서 심장이 잘 펌프지를 못하는 경우 잘 늘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도 다 붓고 숨이 찰 수가 있고 그리고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 동맥이 있습니다. 그 관상 동맥이 막히는 경우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경우에도 숨이 찰 수가 있고 심장에서 피가 역류되지 않도록 이렇게 판막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도 숨이 차고 그 외에 부정맥이 있다. 너무 빨리 뛴다, 느리게 뛴다, 불규칙적으로 뛴다 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숨이 찰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숨이 찰 수 있는데 사실 호흡기 질환 굉장히 이미 많이 써 있어요. 호흡기 질환은 심해지면 대부분은 숨이 찰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할 수도 있고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검사를 할지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병력을 잘 듣고 또 부었나 아니면 다리에 혈전이 있는지 다리를 만져보거나 또 청진기를 해서 색색거린 소리가 들리거나 이런 걸 보는 게 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어디에 문제가 있겠다라는 거를 조금 감을 잡게 되고 너무 많은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 피검사가 먼저 필요하신 분이겠다라고 하면 빈혈 검사도 하고 갑상선 검사도 하고 이런 검사들을 진행을 하고요. 폐가 안 좋으신 것 같다. 특히 폐 쪽으로 고위험군이다. 담배 얘기 아까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드는 건 65세 이상, 50세 이상 이렇게 나이가 드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직업적으로 분진을 많이 마셨다. 이런 것도 다 고위험군이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특히 빠지지 않고 폐에 대한 선별 검사들을 합니다. 폐양 검진도 해드리고 폐 기능 검사도 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심장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심장 초음파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심폐운동 검사라고 해서 어떤 검사로도 원인이 잘 안 나오는 분들도 있으세요. 숨은 진짜 차지만 검사에서 다 안 나온다면 이런 것들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느 카테고리에 있는지를 조금 더 봐드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호흡곤란은 숨찬 걸 억제하는 약은 없어요. 숨찬 느낌을 억제하는 기전이 사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 질환을 얼른 찾아서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데 위급 상황 말씀드렸잖아요. 청색증이 있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이런 경우라면 산소를 공급을 해드려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병원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병원에 있는 벽에 이런 산소 챔버라고 하죠. 물을 받아 놓고 산소를 발생시키는데 여기에다가 코를 콧줄을 연결해서 하기도 하고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명한 산소 마스크를 연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산소를 공급하기도 하고 만약에 나중에 퇴원할 때쯤에도 어떤 나의 폐의 문제가 좀 만성적이고 산소 처방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 요즘 산소 치료 처방전이라는 걸 써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에 산소를 전기발생기를 통해서 놓고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매구 다니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면 활동을 계속 유지하면서 산소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급성기 대증요법이라는 건 말은 어렵지만 만약에 내가 많이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치료를 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평소에는 운동 운동 강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너무 한자리만 누워있으면 안 되지만 어떤 과격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아요. 퇴원하실 때에도 산소 자체가 좀 조마조마한데 퇴원은 가능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집에만 가면 숨이 차다고 막 연락을 주세요. 아직 이제 완전히 컨디셔닝 회복이 안 되셨는데 자꾸 산에 가시는 거예요. 등산. 우리 어르신들이 등산을 해야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내가 다 나았다는 신호라고 자꾸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급성기에는 특히 이제 급성기 직후에 또 퇴원을 하시거나 하신 경우에는 평지부터 혹은 집 안에서부터 거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밖에 외출하실 땐 꼭 보호자랑 같이 나가시고 자신감이 붙으면 시간을 늘리고 순차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염분 제한, 인효제. 모든 분들한테 필요하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특히 심장이 안 좋다. 그러면 저염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특히 또 이제 심한 경우에 인효제를 쓰는 것 이런 것으로 물기를 많이 제거를 하니까 호흡 곤란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기관지 질환이 있으면 기관지를 넓히는 어떤 연무기 요법 같은 거 아까 얘기하신 그런 것들 병원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안정기. 급성기는 다 지났고 이제 평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치료가 끝났으니 나는 이제 괜찮아지는 병도 있지만 대부분 꾸준히 치료해야 되는 만성질환이 많습니다. 호흡기 내과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뇌병이 왜 안 낫지? 치료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약을 못 끊지? 이렇게 궁금해하시기도 하는데 꾸준히 관리를 하는 그런 치료들인 건데 그래서 항상 병원에 정기검진 오시고 약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호흡 재활치료. 앞서도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내가 무턱대 운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선생님 운동하실 때 주로 어떤 운동 많이 하세요? 운동하시나요? 잘해요. 네. 등산 많이 하시는 거죠. 탁구도 하시고 좋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잘 하시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 어르신들이 걸으세요. 막 7,000보! 1,000보를 채워야겠다. 어떤 분들은 1,000,000보! 좋아요. 유산소 운동 다 좋기는 한데 유산소 운동에만 치중에 있으면 근육 양이 증가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 자체로도 숨이 차고 특히 기관지가 안 좋은 분들은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체중도 더 줄어들고 점점 악순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 재활은 내 수준에 맞춰서 나는 어느 정도의 운동을 몇 분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걸 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스트레칭을 하죠. 저는 뭐 국민체조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은 특히 유연성 운동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몸을 풀고 일단 유산소 운동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걷는 거 좋아하시고 등산 좋아하시면 그것도 좋고 탁구도 좋아요. 그리고 여자분들 댄스도 좋고 그런 등산 유산소 운동을 한 다음에 이제 근력운동 아령이나 물병 같은 걸로 상지 또 스쿼트 또 플랭크 아니면 브릿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하시고 마무리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짜드리는 건데 사실 이제 배우고 또 집에 가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드린 근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또 체중을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유지하시는 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금연이세요. 나는 이미 담배를 안 피는데 왜 자꾸 얘기해?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절대 피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백신 독감 백신 초겨울에 독감 백신을 항상 매년 맞으셔야 되고 65세 이상이 되면 폐렴 구균 백신을 13가 한 번 23가 한 번 이렇게 그중에 23가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으라고 딱 65세 불러주시거든요. 그렇게 그러나 고위험군에서 이제 만성질환자라면 50세에 그런 백신을 시작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어떤 환자들이 왔는지 엿보기인데요. 41세 남자분 축구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동이 망성하신데 2, 3주 전부터 축구하는 거는 커녕 이제 뭐 그냥 빨리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런데 사실 되짚어보니 2, 3달 전부터 전력질주할 때 좀 힘들기 시작은 했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보니까 산소포화도는 괜찮고 맥박이 빠른 거예요. 110회 그래서 가슴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라고 했더니 글쎄요 뭐 축구하거나 운동할 때 조금 평소보다 더 두근거리는 느낌은 있었는데 뭐 이상하다 생각하진 않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얼굴 색이 창백해요. 그래서 피검사를 먼저 했더니 빈혈이신데 해모글로빈이 정상이 남자분들은 13 이상인데 딱 반이세요. 6.5 이분은 이제 더 자세히 물어보니까 원래 치질이 있으신데 치질에서 최근에 막 출혈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내치액에 의한 출혈에 의한 빈혈이셨던 건데 그 말씀을 드렸더니 못 믿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빈혈 이꼴 어지럼증 이렇게 동일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빈혈이 있다고 꼭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피가 모자르면 산소를 운반해야 하는 적혈구가 모자른 거기 때문에 그걸 빨리 충당해서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숨이 찬 경우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거 이외에도 만성적으로 자꾸 부황 뜨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혈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빈혈이 생겨서 숨차다고 오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조심히 봐야 되는 게 5일 전부터 나는 런닝머신한테 숨이 딱 차기 시작했다. 내가 숨찬 딱 시점을 기억한다는 거는 좀 위험한 병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여쭤보니 한 달 전부터 한쪽 다리가 부었대요. 다리의 혈전 들어보셨나요? 보통 이제 어려운 말로 신부정맥 혈전이라 하는데 다리 쪽에 좀 안쪽에 있는 정맥에 혈전이 차는 거예요. 다치거나 뭐 이제 수술을 하거나 오래 누워있는 경우 아니면은 피가 너무 끈끈해지는 병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런 게 되면 우리 아니면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라고 해서 비행기 오래 타면 이제 못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리 혈전이 생기는데 그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를 타고 폐혈관에 가게 돼요. 이분은 정말 너무 특징적이었는데 다리가 붓고 아팠는데 그게 점점점점 더 아파지더니 어느 날 그 아픈 게 풀렸다는 거예요. 근데 좋아했는데 그 시점이 아마 혈전으로 날아간 시점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숨이 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 쪽에 혈전이 생겼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서 혈액순환을 타고 이제 우측 심장을 거쳐서 폐혈관에 이렇게 걸려드는 건데요. 여기 사진 보시면 하얗게 보여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차이는 게 혈전입니다. 그래서 폐동맥은 산소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 곳인데 이게 차 있으니 산소가 못 들어오니까 숨이 차게 되는 거죠. 심하면 쇼크에 빠지기도 해요. 치료는 항응고제를 써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 완치는 되는데요. 재발을 잘합니다. 이거는 일부러 이제 나이대를 좀 다르게 했는데 아까 왜 가짜 호흡곤란? 아니면 힘이 드는 거? 이런 얘기를 드렸던 그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86세 남자분이신데 조금 걸으면 숨이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세요. 근데 처음 들었을 때는 좀 걱정이 됐었어요. 숨이 차서 정거장 하나하나마다 쉬어 가신대요. 근데 어? 괜찮으신가? 하는 것이 1시간 정도 걸으면 오히려 좋아지신대요. 시동이 걸리면 그리고 잘 들어보니 3년 전 코로나 때 다들 너무 자가격리를 너무 잘 하셨잖아요. 거리 두기를 잘 하시면서 어르신들 운동량이 너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숨찬 분들이 확실히 많아지셨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도 59kg에서 68kg까지 늘었는데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만 해도 사실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2, 3kg 늘으셨을 때에요. 근데 이런 걸 알려드리고 아버님께 배부를 때 숨이 차고 진통소염제 먹으면 숨이 차고 이런 거 다 피해보자. 일단 진통소염제 먹으면 몸이 붓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가 부르다. 또 살이 찌면 복부비만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 우리 몸통을 생각해보시면 횡경막을 사이에 두고 폐랑 배가 서로 공간을 나눴어요. 근데 이제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면 폐가 눌리는 거죠. 폐가 유순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폐가 잘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숨이 차죠. 아버님 살 빼셔야 되고 운동하셔야 되고 이랬는데 숨이 차니까 운동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찌니까 점점 더 숨이 차졌던 경우라 이거는 이제 진짜 숨 찬 거는 사실 아니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폐기는 검사를 해봤더니 어렵지만 이 두 번째 줄 보시면 이게 나이랑 키에 우리 폐의 용량이 비례를 해요. 나이가 들면서 폐 기능이 떨어지고 키가 클수록 폐는 큽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또래랑 비교를 했더니 103%예요. 굉장히 좋으시죠. 그리고 6분 동안 걸려봤어요. 얼마나 걸으시나 봤더니 435m를 걸으시면 이제 러닝머신 뛰시는 분들 아실 텐데 6분 동안 435m를 걸으시면 4.35km 시속 이렇게 걸으신 거니까 꽤 잘 걸으셨어요. 450m만 걸으면 완전 정상인데 걷는 동안 산소 수치도 너무 잘 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론 치료법 노세나 비만 이제 운동 부족 때문이니까 약물도 좀 조심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식사 잘 하시고 식사를 살을 뺄는데 왜 잘하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균형 잡힌 몸무게당 한 1.5g 정도의 단백질을 하루 동안 먹어야 돼요. 좀 감이 안 오죠. 50kg이다. 그러면은 매일 6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한 끼 20g? 감이 안 오긴 하는데요. 일단 손바닥만 한 정도의 단백질을 포함한 식품을 맥기니에 드셔야 돼요.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다 고기류 아니면 생선류 아니면 나는 채식주의자인데 그러면 두부 아니면 계란 이런 것들 다 단백질 포함 식품인데 그런 것들이 손바닥 정도 크기만큼은 들어가도록 맥기니에 드셔주셔야 됩니다. 57세 남자분으로 가볼게요. 조금만 걸으면 숨이 차다고 하셨는데 1년 전부터 좀 숨이 찼대요. 계단 20개를 오르면 숨이 찬다. 이 나이에 이 정도 지하철 하나 계단 정도 가는 걸로 숨이 차면 사실 이때부터 좀 오셨어야 되는 분위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유발인자가 감기였어요. 1주 전에 감기에 걸렸더니 숨이 몹시 차다. 호흡기 질환은 급성 악화라는 카테고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제 흡연력 있죠. 지금까지도 숨이 찬데도 매일매일 하루에 한갑씩 담배를 피시고 어릴 때 시작하셨나 봐요. 40년 동안 피셨으니 저희가 이 경우를 40감년의 흡연력이라 하는데 20감년 이상 20년 이상 매일 하루에 한갑 이상 담배를 핀 분이 50세 이상이 되면 COPD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분처럼 이제 COPD가 있는 분들이 평소에는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 왜 눈 나빠질 때랑 똑같죠. 이분도 그냥 어? 어? 원래 이런가 했는데 감기에 걸리면 기관체가 확 붙게 됩니다. 그때 이제 숨이 몹시 차면서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를 급성 악화라고 합니다. 이분은 폐기능이 대조적이에요. 44% 밖에 안 나오죠. 걷기 검사를 했더니 380m밖에 못 걸었는데 더 중요한 거 걷는 동안 산소수치가 막 72%까지 떨어져요. 아까 90% 이상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다급하게 치료를 시작했어야 되는 환자분이셨고요. 치료는 역시 1번 금연이에요. 예방도 금연 치료도 금연이세요. 그리고 기관지 확장제를 써서 좁아져 있는 기관지를 넓히는 염증을 줄이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운동하는 거 아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산소가 만약에 떨어져 있는 분이라면 가정용 산소를 드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COPD라는 게 사실 저희 호흡기 내과 영역에서 특히 흡연하신 분들은 누구나 들어보시고 제일 두려워하는 병이고 의사들조차 두려워해요. 그리고 진단이 잘 안 돼요. 아까 같은 이유로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는 분들만 저희한테 오는데 좀 늦게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50세 이상의 나이를 됐는데 흡연을 했다. 근데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다. 꼭 호흡곤란이 아니셔도 돼요. 기침이든 가래든 어떤 걸로든 먼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오셔서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후분은 폐기능 검사만으로 확진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혈압 재듯이 근데 이거 이외에 또 수칙을 말씀드리면 금연 그리고 아까 예방접종은 왜 중요하냐면 독감이 걸린다. 폐렴이 걸린다. 또 코로나 걸린다. 이런 경우에 저희 환자분들은 다 급성 악화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급성 악화 상태가 사실 제일 위험하거든요. 평시에는 치료를 잘하면 안전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공기오염도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 황사가 있는 날에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갑자기 많이 오세요. 저희가 오시라는 날 이외의 날짜에 숨이 차다. 쎅쎅거린다.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다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KF94 마스크를 쓰고 다니셔야 되고 그러면 운동은 어떻게 하나? 아까 운동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운동은 사실 이런 날은 실내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밖에서 운동을 하실 거면 도로 쪽은 좀 피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환기는 어떻게 하나? 고등어 굽고 막 이랬을 때 먼지 나니까 오늘은 환기하면 안 되겠나? 근데 그런 음식 먼지도 사실은 COPD의 또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결핵을 알았다. 과거에 폐 감염이 있었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폐가 작아질 수가 있고요. 소화해서 폐 성장이 잘 안 됐다. 예를 들어 막 15살부터 담배를 폈다. 이런 분들은 50세가 아니라 40대부터 이 병이 옵니다. 엄마 뱃속에서 폐가 잘 안 자랐다. 이런 분들 다 위험한 거죠. 나머지는 아까 다른 수칙이랑 중요한데 이게 일반적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폐를 건강하게 하는 수칙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게스예요. 좀 어르신들이죠. 이분은 사실 와상이시고요. 이분은 요양원에 계시는데 파킨슨 치매 있으신 분이고 평소에도 만성호곤란은 있어요. 예를 들어 가래가 끼면 잘 못 뱉으시는 분인 거죠. 그러면 산소수치가 막 떨어지고 이러다가 또 가래를 빼드리면 좋아지곤 했대요. 근데 저희 응급실로 오신 분인데 이제 옥이 좀 얼마 전부터 사례가 자주 걸리시더래요. 식사하시는 것이 그러더니 하루 전부터 가래가 많아지고 숨을 막 쉬기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와서 보니까 엑스레이가 엑스레이가 한쪽 폐가 없죠. 이건 이제 폐렴인데요. 폐렴 중에서도 흡인성 폐렴입니다. 이분은 기관지 내시경을 했더니 이 왼쪽에 해당하는 게 이쪽이 왼쪽 주기관지인데요. 여기에 노란색 가래로 완전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빼드렸던 케이스고 빼고 난 직후에 이렇게 보이고 항생제 열심히 쓰고 또 복귀해드렸고 이후에 식사는 조금 조절을 해드렸던 그런 분이었고요. 요분은 83세 비슷한 분이신데 그래도 활동을 하시던 분입니다. 뒷산도 올라가고 원래 사실은 협심증이 있으셔서 심장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틀 전부터 갑자기 숨차서 좀 산책하기도 어렵다고 하세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복습하듯이 나왔죠. 누웠더니 숨이 더 차고 요즘 얼굴이 붓는다라고 했어요. 사진을 찍어봤더니 심장이 매우 커요. 커져 있고 폐 물도 차 있고 폐가 부었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폐 부종이 있는 거죠. 이분은 이뇨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저염식 신부전 치료를 했더니 이렇게 좋아져서 이제 퇴원을 하셨던 케이스입니다. 폐렴은 다 아시는 것처럼 폐 아래쪽에 세기관지 이하 쪽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원인이 있는데요. 대부분 제일 흔한 게 폐렴구균 또 그 외에 또 다른 균도 있어요. 폐렴이 걸렸다라고 하고 가래검사를 하고 나면 환자분들께서 원인균이 뭐야 라고 물으시거든요. 그런데 가래검사를 해도 대부분 균들이 좀 자기 모습을 숨기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균이 나오는 경우는 한 50%밖에 안 되는데 그 균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폐렴구균이고 아까 이제 흡인으로 인한 폐렴은 또 막을 수 없는 것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폐렴구균 백신 외에는 폐렴 관련된 백신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진단은 엑스레이 찍으면 되니까 어렵진 않아요. 치료도 항생제 쓰고 탈수돼 있으면 이제 수행 맞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예요. 노인분들은 이런 증상이 안 나타나세요. 갑자기 좀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네 아니면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병 심장이 안 좋은데 심장병이 더 안 좋아진다. 콩팥이 안 좋은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치매가 나타났다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선망이라고 해서 갑자기 막 혼선이 있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아니면 아예 의식이 떨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밥 숟가락을 딱 내려오신다. 밥 아예 못 먹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다 의심을 하게 되고요. 노인분들 폐렴 대부분이 흡인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 사례가 많이 걸리고 점점 더 걸린다면 부드러운 음식으로 드시고 그 다음에 병적으로 있는 경우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이중턱이 되게 이렇게 내리면서 꿀꺽 하시는 자세가 조금 흡인을 막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요플레 정도의 점도로 만들어드리면 대부분은 잘 삼키시는데 물처럼 돼 있는 경우는 좀 사례가 더 많이 걸려서 특히 국물 막 벌컥벌컥 드시는 거 이런 거는 좀 피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왜 해드리고 싶었냐면 폐렴 걸리면 다 큰일 나는 줄 아세요. 아까 너무 제가 무서운 경우를 보여드리기도 했고 근데 폐렴 대부분은 경증이기는 해요.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점수 알려드렸지만 나이라든가 호흡수나 의식상태 또 이제 혈압, 피검사에서 이제 질소수치 이런 것들을 봐서 괜찮으신 분들은 외래에서 치료하는데 보시면 사망률 한 2%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입원 치료하는 경우가 한 9% 정도 사망률이 있고요. 중환자실에 가야 되는 경우가 이제 14.5에서 57%. 그래서 뭐 쇼크가 왔다. 혈압에 호흡기를 달아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면 또 치료를 잘 할 수 있으니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으십니다. 감기 걸려서 기침을 아주 많이 하게 되면은 저 기침도 너무 많이 해서 폐렴될 것 같다. 뭐 이렇게 겁먹을 많이 먹으시잖아요. 기침 많이 하면 그게 꼭 폐렴으로 가는지? 아닙니다. 저희 이제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이게 순서상으로 반대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 기침을 하는 것 자체는 아까도 설명을 잘 들으신 것처럼 어떤 방어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결과로서 나오는 건데 기침을 하는 행위가 위험하진 않아요. 기침하는 행위가 폐렴으로 가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감기 합병증으로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겠죠. 감기랑 폐렴 구분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감기는 3일 이상 열이 나진 않아요. 제일 큰 감별점은 그거고 감기는 상기도 증후군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어떤 증상이 있지가 않거든요. 뭐 가슴이 아프다, 숨이 차다 아니면은 이제 뭐 가래 색깔이 진해진다, 색색거린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고 장기화된다면 폐렴이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가는 중에 계속 있다 보니 기침을 하게 되고 사진을 찍었더니 폐렴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거꾸로 사고가 흐르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침을 많이 해서 폐렴이 됐구나. 근데 이미 그 시점 전에 폐렴은 와 있었을 것이고 그걸로 기침이 나니까 내가 찾았을 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폐렴 예방접종을 맞으라고 하는데 폐렴 예방접종은 한 번 맞고 얼만큼 유지가 되는지 궁금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뭐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릴 건 아닌데 사실 폐렴 구균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23가가 있고요. 13가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65세부터 23가를 무료접종을 하는데 솔직히는 이제 23가 백신은 폐렴을 위한 백신이라기보다는 폐렴 구균이 하는 많은 나쁜 일들이 있어요. 폐혈증, 뇌수막염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쪽에는 23가가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23가도 맞아야 되고 근데 폐렴 구균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사실 13가를 맞아야 되고 13가 백신을 한 번 맞으면 5년 이상 지속이 되는데 저희가 보통 폐렴 구균을 맞으라고 권하는 나이는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맞으면 더 이상 맞을 필요가 없이 평생 지속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스케줄을 짜드리냐 하면 한 번도 안 맞으셨다 그러면 65세 때 어차피 보건소에서 연락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64세 때 병원에서 받는 13가 백신을 맞으시라고 권고를 드려요. 그리고 1년 뒤에 65세 때 보건소에서 23가를 맞으라고 하면 이어서 맞으시면 됩니다. 연세가 많아지실수록 이제 사례가 잘 들리시는데 사례가 계속 자주 드시면은 그걸로 인해서 혹시 이물질이 폐로 들어가서 폐렴으로 발전되거나 또 안전병이 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케이스가 사실 흡인성 폐렴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의학용어로 연화곤란이라고 하거든요. 삼킴이 잘 안 되는 거 삼킴이 안 된다는 뜻은 대부분 그것이 기도로 좀 흘러들어간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하는 사례라는 게 그거를 뱉어내기 위한 반사작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례가 걸려서 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은 조용한 흡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례가 걸렸는데 반사작용이 안 나타나세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제일 위험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역으로 막 추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흡인이 된지 검사도 하고 뭐 이제 엑스레이에 어느 부분에 폐렴이 있는지 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흡인이 이제 소량씩 되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도 또 방어 기전이 있잖아요. 전신 면역도 있고 폐면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자꾸 뱉어내게 해주긴 하지만 너무 다량이 흡인이 되거나 반복적으로 되거나 하필 면역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흡인이 되면 그곳은 폐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폐렴 관련 질환이 이제 진짜 심해적으로 나타난 경우 말고 초기 갈련은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가 어렸을 때 결핵도 알으셨고 나름 이제 인지를 하고 계셔서 조심을 하시는데 정기 검진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보통 권하는 건 그냥 단순히 결핵을 알았다 정도로 이 검사를 해서 COPD가 되는지를 꼭 보라고 권하지는 않고요. 다른 이제 강력한 위험인자 흡연을 하셨거나 뭐 이제 사실 이 병은 유전성이 강하지는 않은데요. 유전성이 있거나 이런 다른 요소들이 같이 있을 때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진료실에 오신 분께서 흡연을 20년 이상 하셨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를 권고를 드리긴 하는데 폐기능 검사랑 저선량 폐CT라고 해서 폐양검진, 엑스레이로는 사실 폐양검진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인자가 있으면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있고 결핵을 앓으셨던 분들 포함해서 그냥 일반 인구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가 포함된 건강검진이 들어있잖아요. 2년은 조금 저는 멀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냥 기본 엑스레이 정도를 찍고 증상이 있으면 그 사이에 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연 준비해 주십시오. 김수영 과장한테 파티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